루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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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 풍 시간조행 하하하하 야 이하손 수술과정 잘 기억해 주세요 알코올 뿌리고 주사놓고 마취 주사놓고 메스로 가르고 빼내고 봉합하고 붕대로 감고 메스 리프팅 잭 돌아가자 가위 옷을 자른다 조금 세련된 기분이 들어 자 이제 실과 바늘 자 이제 주사기만 마취 주사만 얻으면 되는데 자 이제 주사기만 억성기가 장착된 권총 마취 주사 오케이 자 이제 수술고 이런 놈둘 곳을 모르겠구만 코피가 나올 것 같아 코피를 너무 흘리기전에 신부장을 치조하자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빔 일단 마취 주사 놓지 어 마취 주사를 놓고 메스로 가르고 아 맞아 소독 소독 먼저였지 죽었다 팬티 그래 그건 팬티였어 살아보면서 처음 여자의 팬티를 본 거야 가까이서 분명하게 고화질로 그 다리 사이의 풍경은 내가 본 무엇보다 아름다웠다 수술에 집중했어야 했는데 난 어째서 그 피가 멈추질 않는 거야? 날씨가 건조해졌나? 잠깐만 조금 어지러운데 나 피를 넘을렸어 쓰러진다 후회 없는 죽음 자 일단 알콜로 소독을 하고 망치 주사를 놓고 그 다음에 메스로 가르고 총알 적출하고 상처 부위를 깨메고 좋아 됐어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어 대단해 나 자신한테 놀랐다 응 아주 부드럽고 완벽하게 총알도 빼냈고 메스 신부짱은 너무 지친 것 같다 고맙다고 말하자마자 잠이 들었다 응? 너 자는 거야? 이런 나도 졸린 것 같아 옆에 침대에서 자야겠어 잘자 신부짱 응 헤드폰도 없고 응 산책이라도 좀 하고 올까? 아니 신부짱이 사라졌다 무자 나미 넥타이 가방이 있다 엇 젖은 스쿼트 아니 여기서 뭐하는 거야 수술했으니까 제대로 휴식을 취해야지 뭐 무슨 뜻이야 응? 내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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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막는데? 시계태염? 뭔 개소리야 진짜? 지금 가야 하는 거 아니야? 우리 둘이서 헤쳐나갈 수 있을까? 그런 상상하지 말아줘 그래 사람이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지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안 돼 너무 뛰어주지마 아니 오타쿠 새끼 이거 어? 뭐 뭐든지? 날 믿어 반드시 성공할 테니까 그리고 에미야와 신부짱은 세상을 구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내일은 성공의 날인가 실패의 날인가 저장하는 걸 잊지 마세요 내일 봐요 미스터리한 섬 내가 알 말이야 상처는 괜찮아? 움직일 수 있겠어? 최선을 다할게 colomb이 수도 rek 이리 일 일 이렇게 일 일 일 일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어.. 글쎄? 하하하하하하 사범해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잠입하기란 너무 어렵다. 나는 떳듯하고 죄도 없는데 왜 당당히 들어갈 수 없는 거야. 사람들을 불러모으다니 비겁하다. 만약 진께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교활한 사람이 될 거야. 명백한 실패 개 박치는구나. 명백한 시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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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 도천장치 발냄새를 코끼를 일주겠다고? okay 뭐지? 또 아이템이 더 있어야 될 텐데 뭐가? 아 새총 뭐야 총 피하는 애잖아 총을 피하는데 새총이 쓰러진단 말이야? 문이 열렸다 준비됐어? 들어가자 복도가 엄청 긴데? 이 길이 맞는거지? 와 여긴 어디야? 앞에 버튼 앞에 버튼같은게 있는데 어디에 쓰는거지? 와이어들도 많이 있는데? 그럼 누른다? 그럼 누른다? 눌렀다 작동하기 시작했어 작동하기 시작했어 작동하기 시작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렵다 어렵다 시 induction 아 아 아 아 아 안 아 아 빛 빛بل 빛 빛 überall 빛ے 아 아 아 전부 처리했어 심부장 괜찮아? 아 저건 저게 뭐야 저쪽의 대협이야? 이, 이건 엄청 큰 시계 대협이야 돌린다고? 농담하지마 저렇게 큰걸 어떻게 돌려 누구냐 누구냐고 내 이름은 오골드빈 이곳의 관리자지 네 부하들을 죽이셨겠다 정말 잘했어요 너, 너, 너 무슨 짓을 하려고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유도 없이 침입해놓고선 우린 지구를 구하러 왔어 우린 지구의 자전속도를 바꿔서 온속춘돌을 피할 거라고 온속춘돌?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차일도 드러나서 들어와서 해집어놨겠다 설명 따위 집어치워 너희들은 여기서 죽는다 이런 싸울 수밖에 없겠어 덤벼란 아 아 아 아 아 홈 아 아 Sang 아 아 아 아 으 어떡해 이런 일이 내가 싸움 살짝 치다니 내가 오타쿠보다 약하다니 신부짱 지금이야 가서 태엽을 돌려 왜 여기에 온 거야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고 이미 말했을 텐데 우린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 운석이 충돌하는 걸 막아야 한단 말이야 이런 바보가 뭐라고? 우리의 목표는 지구를 지키는 것 하지만 최근에 운석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없었어 너희가 대체 뭘 알리는 거지 모르겠다고 거짓말 분명 떨어진다고 했어 내가 거짓말을 해서 뭐 하겠다 트업이 돌아간다 저렇게 크게 돌아간다니 돌리면 안 돼 신분증 다 잘 되고 있는 거지 신분증 잘 안 들려 신분증 어떻게 됐어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응? 신분증 왜 울고 있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왜 울고 있는 거야 어디 아픈 거야 어디 아픈 거야 뭐? 무슨 의미야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일어나는 거야 무슨 일 일어나는 거야 무슨 일 일어나는 거야 빰 이 이게 무슨 일이야 신분증 이게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디서 어디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아 아니야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 이 세상을 함께 구하겠다고 그리고 나와 함께 있겠다고 말했잖아 신분증 아니야 아니라고 저 여자 완전 미쳤군 으아 이봐 너 그만 놀아 으아 짝 갑자기 왜 때리세요 너 이번에 이말로 진짜 지구를 구할 차례다 PCT-703 시간 조종기 이름 그대로 시간을 조종하는 장치지 이 시간을 멈출 수는 없고 과거로만 돌아갈 수만 있다 내가 뭘 말하려는지 알겠지 아니요 과거로 돌아가서 저 미친 예절을 막으라고 세상을 구하는 거다 할 수 있겠지 어떻게 멈추죠 너한테도 알렸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건 너 하나뿐이야 최선을 다해볼게요 부탁한다 준비됐으면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 아야 머리 아파 여긴 어디지 아 그래 편의점으로 돌아온 건가 오 내가 시간을 거슬러 올랐어 돌아온 거야 그만한 적 신부장이 곧 나타나는 거겠지 신부장 역시 나왔어 진짜 과거로 돌아온 거야 우리가 처음 만난 장소야 향수가 느껴지는데 잠깐만 그리워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이 세상을 구해야 한다고 구하지 못하면 인류는 면망할 거야 하지만 어떻게 막아야 하지? 이런 저번같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하지? 빰빰빰빰빰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내가 지구를 구했다 전 인류를 구한 거야 나는 정의 그 자체이자 모두의 희망이다 내가 사는 곳을 부수는 건 누구라도 용서 못해 사랑이 뭔데? 그런 거 필요 없어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이런 오타쿠를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 나는 세계를 구한다는 사명을 이뤘다 내 이름은 에미야 이렇게 해서 내 이야기는 끝났다 구세주 오타쿠 밤빰빰빰빰 내가 왜 그녀를 구했는지 모르겠다. 왜 다시 여행을 함께 한 건지도 모르겠다. 왜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지는지도 모르겠다. 하지만 난 후회하지 않는다. 날 싫어하는 걸 알고 있어.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알고 있어. 신분장의 이름조차 몰라. 하지만 난 사랑에 빠져버렸는걸. 세상이 멸망한다고? 그래서 뭐 사랑하는 사람과 세계를 파괴한다니. 이렇게 로맨틱한 일이 있을까? 그거 알아? 난 네가 세상을 파괴할 거란 걸 알고 있었어. 그런데도 난 네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 거야. 그건 내가 너한테 반했거든. 그래서 내가 뭐라든지 너랑 같이 있을 거야.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은 말이야. 맞아. 정말로?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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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스해도 돼? 안 돼? 그 말은 된다고? 네. 예. 예. 하하하하하하하 으응 하하하하 크흠 허허 키스랑 세계멸망이랑 교환한다 전호동 감사합니다 너와 상상치도 못한 교환 자 세상보다 사랑 뭐야 우주선 용사의 숲은 뭐야 자 일단 카페부터 다시 하자 자 세이브 으흐흐흐흐 자 일단 여기서 소고기를 곁들일 라이스트로리 반응이 안좋았죠 뭐가 좋을까 불고기 답밥? 소고기 소고기 쌀국수 소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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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문을 붙여주세요 모아다 내 감을 믿는다 자 여기이 중요한거 같애 그래 게임 문약집을 사자 물병과 꺼져 신부짱 프로그래머라고 소개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 너 괜찮은거야? 으아악 피가 나잖아 이봐 괜찮은거야? 의식이 없어 어떻게 해야하지? 네 선생님 이거 괜찮은건가요? 음 지금 상태는 어때요?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네? 혹시 친구나 신척되시나요? 아니요 전 잘 모르는 앤데 어떻게 전등에 맞게 된거죠?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왜이리 떨고 계시죠? 제가 알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 몰라요 가게 뒤에는 안되나 물어봐요 제가 가볼게요 저기 잠깐만요 으악 크 조금 불쌍하네 내가 재빨리 움직였다면 살았을지도 모르지만 말이야 쉽지 그 전등이 날 쳤으면 내가 죽었을걸? 잊어버리자 지금은 기분이 좋지 않아 좀 쉬는게 좋겠어 음 그래 적당한 장소가 있지 그래 드디어 또 오락실에 왔다 하아 무려 성과 있는 분이죠 그럼 나라면 이길 수 있어 마이클 씨 마이클 씨 마이클 씨 자 이제 한번 다시 붙어보자 공작집도 맞고 쉬워졌다 아까는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호! 오케이 유인 글쎄 나도 어떻게 이긴 건지 그럼 당연하지 무슨 게임 좋아해 프레지던트 이브 준비 나오는 게임 좋아하는 거야 나도 그래 어 여자애가 같이 가자고 했어 진정해 진정하라고 이건 놓칠 수 없는 찬스야 잠깐 잠깐 나 가고싶어 벌써 흥분 된다고 아 아니야 그럼 그럼 기다릴게 자 그럼 나 먼저 갈게 내일 봐 저거 마이클씨 아니야 안녕 집에 가는 길이니 네 근데 왜 입구에 서 계신 거예요 벌써 밤이에요 별거 아니야 그냥 전화 좀 하느라고 알았어요 또 봐요 잘 가렴 불 나는 거 똑같구나 불 나는 거 똑같구나 스키 버블 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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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금 드라이브로도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 초반부 아까 거기서 뭘 하느냐에 따라서 초반에 초반부 아까 거기서 뭘 하느냐에 따라서 초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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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스팀에서 사야죠. 7,000원 정도밖에 안해요. 7,000원인가 8,000원인가. 9,000원인가. 5,000원인가. 5,000원인가. 당연히 피하는 것 같지? 자 이제 서부가 있는 친구 이제 새로운 루트로 가는 거야 아 지금부터 담배 피우는 거야? 이게 아침이야? 세상에 나는 길빵하는 사람을 남녀 불근하고 제일 싫어하는데 이거 참 어렵구만 이거 감안하기 어려운 히로인이다 그건 몸매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너 아직 미소년자 아니야? 아니 피는 것 자체는 난 뭐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어 길빵은 좀 빵 중 빵 길빵 길 가다 보면 한 대 차버리고 싶은 길빵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했어 어 샌드위치 어디 가는데? 만진아 가져오는 걸 까먹어서 미..미안 어떻게 해야 할까? 서로 손을 잡고 가 잠깐 이거 둘 중에 이거 뭐 혹시 모르니까 그냥 안에 들어간다 서로 손을 잡고 간다 그럼 우리 손 잡고 갈까? 손 잡으면 헤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손 잡으면 헤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손 잡으면 헤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난 그냥 네 이름이 궁금해서 아 내 소개 먼저지? 손이 아프다 손이 아프다 그치만 여자의 손을 잡아본 건 처음이다 꼭 기억해야지 넌 누구야? 그래 정말 고마워 게임 잡지 게임 잡지라 한번 봐볼까? 키오의 모험을 만든 회사가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새 게임을 만든다 반전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든 게 오타쿠의 모험이야 하지만 월급은 적고 직원에게 밥을 사줄 돈도 없는 모양이다 저런 우와 저 빨간 건 뭐야? 알겠어 백화점에 있는 미아 방송 같은 건가? 응? 이건 뭐지? 열어볼까? 에잇? 우와 돈이 엄청 많아 나도 모르겠어 주인이 애타게 찾고 있겠는데? 방송에서 찾아주자 여기 게임에서 개발자일 것 같다 개발자에서 따온 캐릭터일 것 같아 저 안녕하세요 저희가 방금 돈이 든 가방을 주었는데요 아마 누군가 떨어뜨렸나봐요 방송으로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? 감사합니다 경비실에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매달 10일 수도검침입니다 한 가구도 빠짐없이 수도검침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아 이상 경비실에서 안내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개판 되겠구만 뭐야 이 사람은 안녕하세요 혹시 가방 주인 되시나요? 저기요 다음에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음 나도 이상하긴 했는데 네? 가방이요? 네?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미 주인분이 가져가셨어요 거짓말! 돈을 노린거지? 죄송해요 저희 몰랐어요 걱정마세요 그 사람 얼굴 기억하니까요 제가 찾아올게요 제 잘못이니까 저는 에미하고 얘는 제 친구 샤오링이라고 해요 한스 문제 없어요 세이브 한번 해야지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요 좀 둘러보죠 좀 둘러보죠 보러가자 아니 스페셜 게스트 갑자기 아니 가방 찾아야지 와 와 진짜로 보고싶어 나 너무 흥분데 이것만 보고 나서요 어차피 못 찾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으허허 경례 면도칼이야? 카른 바이 판타지 세븐 6 감사합니다.